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의 오민경입니다. 우리 오늘 대의 2에서는요, 다양한 형용사를 활용해서 상대방의 무기도 하고 저의 상태를 대답하는 연습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전 해와 말문 특위에서는요, 피곤하다, 레이라는 형용사와 망이라는 형용사를 활용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형용사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쁘다가 있어요. 망, 망, 망. 그래서 당신 바쁘십니까? 음음문을 만들고 싶습니다. 음음문을 만들려고 할 때는 문장 제일 끝에 말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당신 바쁘세요 들어갑니다. 자, 니, 망, 마. 하나하나씩 읽으면 이런 성조인데 성조의 변화 들어가야 되겠죠. 특히 삼성성조 변화 주의 깊게 읽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성조에 있어서 삼성이성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확하게 완벽하게 읽을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반삼성이성으로 읽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니, 망, 마. 니, 망, 마.가 아니라요. 반삼성. 니, 망, 마. 확실하게 내려주셔야지만 이 끝까지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 망, 마. 니, 망, 마. 상대방에게 당신 바빠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니, 망, 마. 음을 기억하십시다. 니, 망, 마.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니, 망, 마. 이렇게요. 니, 망, 마. 이렇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바쁩니다. 워망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겠고요. 형용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 그래서 긍정의 문장에서 매우 아주라는 의미가 없어도 정도부사 헌을 동반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조 변화 들어갑니다. 워, 헌, 마.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워, 헌, 마. 워, 헌, 마. 워, 헌, 마. 워, 헌, 마.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까요? 니, 망, 마. 대답 한번 해보시죠. 워, 헌, 마. 자, 그러면 당신도 바빠요. 라는 내용을 생략해서 당신은요? 물어볼 수 있겠죠. 무엇을 사용해서? 음은조사 너를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요? 시작. 니, 너. 들어갈 수 있겠죠. 니, 너. 자,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바빠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나 혹은 저는 바쁘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바쁘지 않습니다. 망에 대한 부정, 동사에 대한 부정, 형용사에 대한 부정, 뿌 라는 부정 무사를 사용해 주시면 되니까 저는 바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작. 워, 부, 마.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저도 바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나는 아주 좋아요. 워, 예, 헌, 하오. 연상하셔서 워, 예, 헌, 마. 이라고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저는 바쁘지 않습니다. 워, 뿌, 마. 이라고 대답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표현을 내는 것이 말하길 것입니다. 워, 뿌, 마. 워, 뿌, 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가자님께서 우리 야근하고 있는 동이시에게 피곤해요. 형용사를 바꿔서 망 대신에 피곤해요. 들어갑니다. 레, 레, 레. 그래서 저는 바쁘지 않고요. 워, 뿌, 마. 이렇게 들어갑니다. 당신 피곤해요. 들어갈 수 있겠죠. 니, 레이, 마. 역시 반삼성. 한 번 대시죠. 니, 레이, 마. 당신 피곤하십니까? 니, 레이, 마. 니, 레이, 마. 그러니까 우리 동이시가 아직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하이, 켜이, 하이, 켜이. 이것도 역시 삼성, 삼성 나오니까 앞에 있는 삼성, 이성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하이, 켜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하이, 켜이, 하이, 켜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가자님이 퇴근하는 길이세요. 그래서 빠이빠이. 우리 영어에서 빠이빠이. 중국어의 발음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표기에는 빠이빠이. 라고 되겠지만 읽을 때는 이성으로 많이 읽어주세요. 빠이빠이. 이렇게 많이 읽어줍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양한 형용사. 어, 피곤하다? 레이. 그 다음에 바쁘다? 마. 이라는 형용사를 활용해서 의문형과 거기에 대한 부정과 긍정으로 답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듣기 보시면서 다시 정확한 성조 체크할게요. 우리 대의 2에서는 반삼성, 이성 개념 나오니까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께서 계속 자연스럽게 들으시면서 익혀보시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듣기 들어갈게요. 네, 그러면 동희씨가 뭐라고 합니까? 형용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서 정도보사 헌이 들어갔고 이성의 반삼성 이성 한 번 더 이까지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리면서 니너 라고 물어왔죠? 한 번 더 시작 니너, 니너 라고 물으니 우리 장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부정 들어갑니다. 워 부망, 니 레이 마? 어, 워 부망 이라고 했어요. 저는 바쁘지 않습니다. 워 부망, 워 부망 그래서 형용사도 바꿔서 피곤해요 라고 들어갑니다. 니 반삼성, 니 레이 마? 어, 동희씨 뭐라고 하죠? 하이 켜이 지금은 괜찮아요. 하이 켜이 아직은 괜찮아요. 하이 켜이 하이 켜이 하이 켜이 까지 들어가시면서 우리 장과장님이 퇴근하십니다. 빠이빠이 어, 빠이빠이 라고 읽지만 실제 우리 회화상에서는 빠이빠이 라고 많이 읽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동발사 중국어 첫 걸음에만 있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버전 들으시면서 마지막 마무리 성조, 우리 내용 대화문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 망마? 오우, 너무 깜짝 놀랐죠 여러분? 니 망마, 니 망마, 니 망마, 많은 분들이 진짜 중국어 성조 지켜요? 빨리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성조는 있습니다. 니 망마, 니 망마, 니 망마, 그래서 여러분께서 니 망마, 이 발음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읽는 단어는 거죠. 니 망마, 니 망마, 니 망마, 니 망마, 반삼성 개념 들어가 있죠. 니 망마 들으셨습니다. 자, 동희씨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읽어야지만 이, 워 헌망, 워 헌망, 워 헌망, 워 헌망 이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니 너, 니 너, 니 너, 당신은요? 라고 하니까 우리 장 과장님이 워 헌망, 워 헌망, 워 헌망, 워 헌망, 워 헌망 이렇게 읽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형용사 바꿔서 니 레이 마, 니 레이 마, 니 레이 마, 니 레이 마, 이렇게요. 니 레이 마, 확실하게 반삼성을 알아야지만 이, 니 레이 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희씨가 뭐라고 해요? 하이 켜이, 하이 켜이, 하이 켜이, 하이 켜이, 하이 켜이 라고 했어요. 자, 장 과장님께서 인사합니다. 빠이빠이 라고 읽지 않는다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이바이, 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라고 인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데이에서는요. 다양한 형용사를 가지고 질문하고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항상 기본 성조가 중요합니다. 기본 성조를 익히시고 나서 마지막 중국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속도대로 드라마 버전을 가지고 충분히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